2021년 11월 28일 여행 16탄 시작! Go!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!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잠깐만 갈게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? 여기 지하.. 바로 거기입니다 저기요 어디에 계세요? 저기요.. 지하를 못 찾겠어.. 계십니까? 미치겠다.. 저쪽도 2층에서 가.. 지하를 어딘지 못 찾겠어.. 여기 계십니까? 계십니까? 가까이.. 뭐라고? 저기.. 가까이.. 가까이.. 어? 가까이.. 가까이.. 남자.. 여자.. 어디신데요..? 어디에 계세요..? 어디 계세요..? 혹시 거기 계십니까? 혹시 거기 계십니까? 여기 어디 있었는데..? 어디 어디에 계십니까..? 여기 어디에 계십니까..? 여기 어디에 계십니까..? 하지마세요..! 어? 잠시만.. 잠깐만.. 잠깐만.. 뭐야..? 여기다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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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다!! 잠시만요.. 잠시만요.. 잠깐만.. 잠시만.. 무슨 가운인가..? 가서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진짜 미쳐버렸다.. 진짜 미쳐버렸다.. 진짜 미쳐버렸다.. 하.. 숨차.. 계십니까..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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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..? 뭐야..? 왜 이렇게 무거운 어깨가..? 아.. 잠깐.. 하지 마세요.. 하지 마.. 아.. 잠깐.. 잠깐만.. 잠시만.. 숨이 쉬죠..? 숨이 하자.. 숨이.. 숨이.. 으아아아아아아앙 으아아아아악 으으 으으Once 으 으 으으으으으으으으 feel 왜 저래 바로 입 Ben 입 너무 추워.. 어제보다 더워.. 추워 너무 추워.. 추워 너무 추워.. 음.. 지.. 잠시만.. 조금만.. 하지마.. 아악! 죄송합니다.. 어떡해.. 와..파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